제 인생에 가장 큰 반가운 것 같아요. 제 인생에 가장 큰 반가운 것 같아요. 화보면 거의 한쪽 다리 올리고 이런 거 아니야? 어, 이런 거 같은데. 혼맛! 전문이잖아. 이렇게 한다고? 왜 웃을 수 없지. 어쩔 수 없지. 내가 웃기게 해주는 건데. 웃기다. 단독님이 없는 것 같아, 자꾸. 내 얼굴 봤어. 방무진이? 아니. 여긴 여자가 와. 처음에 이 옷을 뭔가 이렇게. 너가 입으니까. 너가 입으니까 약간 디자인 같아. 엄청 흔들려. 엄청 묻힌 거예요, 진짜. 진짜. 엄청 흔들었어요. 엄청 흔들었어요. 어이구, 어이구 어떡해. 네 맘대로 해라. 간다. 갑자기 가급비를 나왔어. 가급비를 하는 건 알고만. 나 간다! 아니야. 가까이 해야 돼? 달달한Infile 천천히 백칼질으로 미안하네. 땡겨봐요. 오래오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아 이 쪽에 이런 추억만 있으면. 아 나. 왜 밥을 혼자 먹고 있어요? 오빠한테 다시 혼자 먹어야지. 원래 혼자 먹어요. 진새랑 했을 때는 배살 안 까먹는데. 바로 치다 먹는데. 예쁘다. 누구지? 한 명의 욕심이 있어가지고. 많이 찍어줘. 아 진짜요? 왜 테이블 쳐야겠다. 너 아까 연기한테 그런지 모르겠고. 티키타가 합이 맞아야지. 근데 저 선박년부터 하고 있고. 너 그런 걸 하면 되겠냐고.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. 드라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.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.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너무 웃겨가지고. 렌즈 데뷔 안 되니까 정말 꽂혀왔어요. 아직까지도 미안해야 돼? 미안하잖아 너. 고마워 우리 딸. 진심 맞지? 진심 맞지? 진심 맞지? 진짜 어떡해. 잘났다 잘났어. 들었어? 들은 게 아니라 들렸습니다. 진짜 어떡해. 어쩔 거 다 되겟네. 그냥 좋아요. 그냥 좋아요. 뭔가 약간 어색하고 좀 그런 사이인데. 밤 분위기나 방금 황숙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둘이 약간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약간 말씀을 잘 했어요. 조금 더 웃기고 있는 그런 사이. 어떻게 해석을 하거든요. 혹시 뭐 신고. 나 진짜 하지 않아요? 제가 이제 지켜봐서 진짜 헥처럼 생겼어. 어머니. 그럼 내가 이런 따라하는 건 없지. 네. 꼬리야. 왜? 아싸. 잘할까요? 잘한다, 이렇게. 괜찮은데? 진짜? 네. 잘해주세요, 선생님. 근데 이거 넣는 것도 한 번에 가야 돼요? 어. 오늘만 이래요, 오늘만. 원래 깨끗한데. 좋아요. 아, 이제는 전화 다시 가요. 야, 눈질로 모으시네요. 파이팅. 오, 깨. 오, 깨입니다. 원래 잘 깰까? 원래 잘 못 깎아서 그냥 그댈 하면 될 것 같아요. 사다리 이상하게 깎아야 돼요? 어머. 아, 뭐. 코를 뜰까요, 그냥 이렇게? 아니, 이, 이, 이렇게 자르면 안 될 것 같아. 그냥 7개 정도 연습을 해보고. 오, 오, 오. 오, 오. 괜찮은데? 그렇죠? 갈수록 괜찮아지고. 네. 오, 오. 비 오는 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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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? 응. 우리 나이의 무슨 결혼이야. 저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. 확신해. 네. 하루 종일 끊어주세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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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. 눌려서. 어.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같이 보셔. 예쁘게. 예쁘게. 어깨가 더 나올 수 있어. 예뻐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게. ない. 잘ing킵니다. низ landing. 가을지요? 진심을 잃지 못하는 surface. 허가 견뎌가 sucked. 안다 섭고 justement 와 있는 컴터 안 ideal realized. 너무 뻔했어요. 느끼 dried and buried. crisezer weld toc & 그 중간에 한 번 사꺼 마시고 나를 확체하는 거예요.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. 아 저기요. 각자꾸나 여기서 주셔야겠다. 한 잔 더. 한 잔 더. 같은 걸로 한 잔 더. 한 잔 더. 아 잠깐만요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자. 오케이. 맞춰. 왜 이렇게. 맞춰. 아유 감사합니다. 수고하자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수고하자. 그만하자. 어멘톡 확인 좀 해주세요. 너무 안녕하세요. 집어 던지지 말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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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지 말고. 몸 좀 땡겨 봐. 땡기고. 그 다음 땡기면서. 잘라. 그 앞뒤가 뭐지 앞뒤지? 그만하시죠. 이건 뭔데? 기한됐습니다. 오케이. 왜요? 어 뭐야? 보고 싶어서. 진짜로요? 일단 눈웃음 정도 한 번 보고. 눈웃음.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니까. 살짝 웃을 수 있으니까. 왜요? 왜요? 까끌하네요. 진짜. 둘 다 맵찌지거든요. 안 그래도 매운 거 잘 먹네 이런 얘기 하다가 둘 다 못 먹는다 이런 얘기. 큰일 났네. 한마디만요. 나한테 예쁘다고 해보는다. 예뻐요. 자기도 먹는 모습 섹시해 하면 섹시하게 한 번 먹어볼래요? 어 네 섹시하다. 저기요. 나한테 아무 거짓말이나 한 번 해볼래요? 나한테 예쁘다고 해보든가. 예뻐요. 술 한 잔 할래요? 술 끊었어요. 음악 한다면서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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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귀찮아. 정확하게 귀찮아. 나한테 귀찮아. 나한테 귀찮아. 전화가 귀찮아. 하하하 아 뭐래 힘들다 ㅎㅎㅎㅎ 감정 발이 여기다 ㅎㅎㅎㅎ 한 번 떠나가는 뭔가 신발 벗으면 노동창에 고려 들으면 주름죄는 느낌입니다 비로소 그 때 쾌근의 맛을 느끼려고 신발 안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안 갚을 것 같아 여기요 아 아 아 전화 좀 걸어봐야 되는데 폰 좀 빌려줘 봐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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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지분이 90% 열심히 못 참하고 있는데 감독님 터지면 못 참아 항상 못 참는데 오빠가 언제까지 있는데 못 참는 거 뭐였어 아 안 느낄 줄 알았는데 아 어 자기 이렇게 깔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니 아 자기 아 가림판을 만드는 거 그래 가려야 되니까 아 이렇게 뒤로 가리려고 막 이렇게 점프하고 저는 솔직히 로맨스 한 70% 코믹 한 20% 미스테리 한 10%인 줄 알았는데 코믹 60%이라고 하셨어요 귀엽고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나 우선 못 할 것 같아 나 절대 안 우습게 진짜 우와 어머 자기 어머 자기 이게 진짜 쉽지 않아 쉽지않아 어머 어머 자기 왜 방금 CS 갔다는데 좋은 거 같은데 응 너무 귀엽네 달려오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아 자기 오빠가 이걸 해준다 이제 내가? 자기 하면서? 어머 자기 어머 자기 아닌데 직업 특성상 이 분말이 맞아야가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래? 이 분말이 맞아야? 네 불러셔도 편안해 나갔어 아 지금 너 말 너무 쎄 나오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접는 거 한번 해볼게 네 오케이 여기 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 너 뒤 안 돌아보게 하려고 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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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해주셨다 사랑하는 소년이 poi 연인 많mals 네 그때 Lon Guard